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편한데 손으로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예쁘게 찍기 쉽지 않네요 우와 조명 짠 어때요 좀 다른가요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으로 네 켜봤습니다 뭐라도 효과라도 걸어야겠어 너무 심심해 눈이 침침하구만 아 이거 좀 별론데 안 돼 안 돼 끄면 안 돼 자 여러분들 미스 유 하고 있나요 오늘은 또 심심하지 말라고 제 노래도 한번 BGM으로 좀 깔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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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세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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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만의 여자 그게 바로 너여야해 알잖아 이렇게 너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나란걸 오늘은 그냥 켰어요 저번에 조금 어 인스타 라이브 뭐해야 되지 뭘 해야 되나 할 때 약간 그러다가 어 할 게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보고 싶고 인스타 라이브 켜봤습니다 세일 러뷰 from 인도네시아 땡큐 방글라데시 헬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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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요즘 매일 집에서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아세요? 저는 JRPT N2 합격한 적이 있죠 꽤 오래전 얘기지만 자랑은 아닙니다 아까 비타민C를 먹었는데 좀 목이 칼칼하네요 비타민C가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는 IN MY ROOM AND PINK SOFAR 오늘도 니 홍고 요매마스요 오늘도 좀 보고싶어요 오빠 저도요 뭐랄까 오늘도 이렇게 대화하려고 잠깐이나마 켜봤습니다 제가 너무 소통을 안하는 것 같아서 베트남 하이 작년에 베트남에 갔었죠 안녕 인도네시아 안녕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도 그 스마트라 라는 곳에 간 적 있죠 제가 하이 하이 타일랜드 하이 타일랜드 타일랜드 이 워 페이브릿 컬러 핑크 이건 제 방이고 제 방에는 그 뭐지 어 핑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해 헬로우 오빠 크크 I know you're big 드라마 아 빅 2012년 드라마고 지금은 2020년이죠 아직까지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의 생일입니다 괜찮으시면 축하해주세요 한국말을 잘하시는 외국분일지 아니면 한국분일지 해피버스데이 콩글라추레이션 세이하이 세이하이 밖에 없네 다들 나랑 너무 인사가 하고 싶었나 조금 다른 대화 없을까요 예스 아 렛킷 베베 렛킷 베베 렛킷 호우 예스 아 렛킷 베베 렛킷 예 아 예 예 유 워 어섬 인 레전드 프롬루 씨 땡 큐 페이브릿 송 아 마이 페이브릿 송 음 음 마이송 워 마이송 워 워 씨 워 페이브릿 푸드 음 음 음 음 안녕하세요 마이 페이브릿 푸드 에서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인스타 라이브 남겨주세요 아 인스타 라이브 요즘 저는 집에 있습니다 그 뭐랄까요 그런 잘 집에 있으라고 항상 뉴스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일 아니면 집에서 생활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브릿 컨트리 코리아 코리아 비커스 아임 코리아 아임 프롬 아랍 앤 아랍 미스 유 땡큐 You're so cute 땡큐 터키 터키 마이 페이브릿 푸드에서 전혀 앞으로 나와가지 못했네요 음 음 음 음 음 뭘까 마이 페이브릿 푸드가 뭘까 페이브릿 푸드라 음 어 이렇게 뭔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 자체가 조금 어색해서 어떡하지 제 페이브릿 푸드는 라이스 그냥 밥 쌀 핸썸 땡큐 잠깐만 아까 못 읽어준 데가 있어 하이 러시아 그리고 푸에르 토리코 안녕 그리고 겐키 그리고 필리핀 하이 인디아 하이 1981 명 동시 시청 중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전세계 카자흐스탄 땡큐 워나 컴투더 필리핀스 음 가보고 싶어요 카와이 아리가또 모토 모토 카와이 카자흐스탄 에스파뇨 음 네 왓 왓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아빠는 두 번인가 갔다 오셨어요 되게 재밌었다고 하셔서 가보고 싶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저희 가족들은 같이 간 나라가 이렇게 겹치지가 않아요 많이는 옳라 옳라 어떤 주별 미래 또 어 뭐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키니까 뭐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은 또 이것저것 말하고 싶은 거 생각하고 왔는데 음 제가 여러분 새로운 좋은 어카운트를 메이크 했어요 뭐냐면 알트 그리고 바 신원호 마이 뉴 어카운트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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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신짜오 아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벌써 지금 한국시간 오후 5 12 5시 12분 PM 인데 어 제가 물 1.5리터를 마셨다는 거죠 플리즈 컴 투 발리 예 발리 가보고 싶어요 다 가보고 싶어요 다 가보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하이 헬로우 어 노래가 내가 재생 반복 재생 안 했나보다 어떡하지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안 끊고 갔다올게 짠 웨이트 오 내가 안 보이자마자 200명이 사라졌어 하이 지금 세레나 그리고 장본 욕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의 아픈 계단을 찾아봐요 저의 아픈 계단을 찾아봐요 저의 아픈 계단을 찾아봐요 오빠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멋있다 감사합니다 호주 팬들 안녕하세요 다들 집에서 잘 쉬고 계신가요? 오빠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소리가 잘 안들려요? 왜지? 내가 손으로 마이크를 가리고 있나? 지금은 어때요? 자 아까 안들리신다고 하신 분 들리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노 사운드 왜? 왜? 어? 안들려? 들려요? 어? 오 저는 집에서 매일매일 아이패드 프로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고싶었던 영화들을 보고 있어요 어제는 어제는 저거 봤어요 소우 다시 갑자기 소우가 보고싶더라고요 그래서 원을 자기 전에 틀어놓고 잠이 들었죠 어? 안들리나 아직도? 가지마 다들 어디 가는 거예요 가지마 돌아와 이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헬로우 캄보디아 헬로우 캄보디아 브라더 지금 보는게 저는 지금 하는 것 보다는 예전에 했던거 저는 뭐랄까 새로 새로 무언가를 보는 것보다 한번 보고 와 재밌었다 하는걸 계속 보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 조심해주시고 눈이 좀 봐주세요 눈이 눈이 좀 봐 눈 짠 눈이 좀 봐 눈이 좀 봐 눈이좋아요 눈이 좀 봐 눈이傾illed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어떡해 앞머리가 너무 길어서 어떡해 어? 이제 何분 하는거 모르겠네 그냥 오늘은 해 줄 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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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그냥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보고싶다고 많이 말씀해주셔서 켜봤어요 그래서 뭐랄까 그..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사실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하고 오늘 책을 읽어드려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어.. 그러네요 제 방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도라에몽입니다 천연가습기 선물해주셨었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갔을때 사왔었던 시계 제 방에 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집에 있으면 요즘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책을 읽습니다 더킹은 조금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에 몰아서 보고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정말 지금은.. 인스타 라이브 하고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안 떠올랐어요 게잉키 데에스 디즈풋 립스틱 무슨말이지.. 빠이 오빠 안녕 잘가요 반응이 좀 느린가?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잠깐만 안돼 제가 이제 사람도 많이 좀 줄어들어서 그만 할말도 없고 여러분들도 너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좀 재밌는 거 할게요 피부 깨끗하네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할게 피부관리밖에 없어가지고 앞머리 까드릴까요? 으악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아직 제 스스로 자신이 없어서 좀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완벽히 준비를 한 뒤에 할 수 있으면 제대로 주 2회든 1회든 계속해서 뭔가 올릴 수 있을 때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뭐 뮤직 이즈 플레잉 마이송 인베이션 밥은 지금부터 먹을 거고요 이제는 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 원래 댓글이 좀 느리구나 몰랐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못 보고 끄는 경우도 되게 많겠구나 원래 네 저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아 아 아 맞다 그 어 뉴 송 나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합니다 다음 아 인스타 라이브는 이제 최대한 좀 자주 하려고 하니까 뭐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어 진짜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해피하게 그리고 그리고 다들 너무너무너무 전 세계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이 언어들로 이 질문이나 이런 코멘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대답 못 해드리는 거 너무너무 미안하고 언젠가 한 32개국 거 정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짜 너무 한 명 한 명 그냥 다 대답해 주고 싶은데 이제 이제 지금부터 저녁을 먹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얼굴이 최고야 얼굴만 봐도 너무 좋다고 항상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거 바꿔 봐야지 또 기능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 이건 아니야 꿈에 내가 나올 거야 항상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어 이제 진짜 어 어 제가 일주일에 꼭 한 번이라도 인스타 라이브나 뭐 여러분들이랑 조금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라이브 인스타 라이브를 할 거예요 왜냐면 항상 하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를 해야되나 왜냐면은 보시는 분들이 뭔가 재미없다고 느끼면 좀 슬프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은 많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뭔가 다음에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많이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항상 그냥 I love you so much 아 진짜 너무너무너무 모두들